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야당 후보가 성리한 까닭에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안도에 한심을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번 성리한 것이 그냥 마냥 좋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수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도 간에 한 번 정도는 실수하거나 또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리한 일들이 반복되면 그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책이 없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 과정을 짚어보면서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4월 9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20대 30대 의원들이 4월 7일 보궐선거 찬패와 관련해서 사죄를 표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주당의 아주 젊은 의원들인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들이 아마 국회의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좋은 문장으로 쓰여진 부분을 읽고 사죄를 표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따금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아마 이번 젊은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진정한 모습으로 사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선거 가운데서 한때 광범위한 조직과 지지층 직결로 선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흐름 희망도 가졌지만 국민들은 냉엄한 투표로 응답했습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에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번 재보선을 치르게 된 근본 원인이 현재 집권 여당 내부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당규를 고쳐가지고 또 이렇게 후보를 낸 부분들도 잘못한 것 같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옳고 참 괜찮은 이야기들입니다 검찰개혁은 종전에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개혁에 찬성하는 것을 우리가 오판했던 그런 점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그냥 잃어버리고 만 것 같다 또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고 또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것이다 또 내로남부의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 여당 인사들의 재산정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든 민주당 의원들이 비해가지고 아주 젊은 분들이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이야기를 다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선거 찬폐와 관련된 원인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보 뭐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하게 되면 아주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우리 다 유치원 때 배운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 것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탓 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학원을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유치원에 배웠던 것이고 유치원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다 초등학교 때 남탓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배운 거죠 상대방 입장의 생각에서 말하고 행동해라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여당이 지금 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은 그 훔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든지 공정하게 해라 그게 투표든 게임이든 또 아니면 인사든 간에 모든 일을 할 때 공정하게 해라 이런 것은 학식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연령도 필요 없고 성별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해당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본을 무시하고 망가뜨려 왔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그런 20대 30대 더불어민주당 젊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고 또 국민들의 분노나 이런 부분을 누구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란 것은 기본과 근본에 관한 것이다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이죠 공정 훔치는 것 남탓 거짓말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기 이런 게 다 어린 시절에 배운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느끼는 힘든다는 것은 고묘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지켜야 될 기본이나 그런 원칙이다든지 근본이 흔들리고 그것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언찮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좀 더 기본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참 운 나쁘게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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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